경남 사천에서 남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2명이 숨졌고 1명은 현재 중태입니다. 피해자들은 형제 사이였는데 누군가 둔기를 휘두른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했던 사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. 경남 사천의 한 주택입니다. 어제 오전 집 안에서 남성 3명이 둔기에 크게 다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. 50대 1명은 이미 숨진 상태, 나머지 60대 2명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위독합니다. 세 사람은 오 형제 가운데 둘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입니다. 경찰은 수사 초반 형제 간 다툼으로 추정했지만 다른 용의자가 있었습니다.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살펴보다가 사건 시각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차 한 대를 확인하고 추정했습니다. 운전자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린 겁니다. 경찰은 A 씨가 사천대교 휴게소에 차를 버린 뒤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했습니다. 추정에 나선 경찰은 야산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숨진 넷째와 과일 유통과 관련해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도주차장에 지문을 감식하는 등 증거 수집에 나섰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NN 정기영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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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